자 문자 질문으로 70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선을 좀 상승 예상하고 종가로 3개학 매수했는데 내일장 국선 방향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지금 야간선물을 좀 보시면 0.28% 상승한 289.25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장 막판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오늘 주간에 마무리된 종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8.45라인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간선물이 289.2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미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하박이셔서 어떠실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국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선물에 관해서는 가판은 상승세가 있다가 장 막판에 조금 하락폭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288.45포인트에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가 단단한 좀 지지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보시고 또 미증시의 장기 추세가 상승표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조건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지금 단옥 그때 말씀드리겠는데 288.50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하락낙폭을 좀 포티셜에 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일 지금 제가 예상하는 하락낙폭은 지금 계산을 언뜻 해봤는데요. 287.50포인트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입 포인트가 시청자분께서 좀 높은 걸로 지금 좀 보이시는데요. 매수가 세계약이면. 내일 만약에 288.50포인트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뭐 좀 자본금이 넉넉해서 287포인트까지 나는 좀 견딜 수 있다. 이러면 좀 상관이 없겠는데 국내 증시에 관해서 코스피 200에 관해서도 좀 상승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며칠을 들고 가시는 건. 하지만 내일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내일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무도 조금 하락낙폭을 키우지 않나. 그리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렇게 대형 우량주 쪽에서는 밑으로 좀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단가가 좀 높다라는 그런 진단이시고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열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종가에 진입하신 이 세계약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선택을 해야겠네요. 내일 청산을 좀 단기적으로 하셔야 될지 좀 버티셔야 될지. 내일 뭐 기장을 했는데 상승비가 나와서 290 넘어가고 300포인트에 더 달아 있으면 좋은 건데요. 오늘 저는 미증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좀 하락낙폭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미중 무역회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짚어주신 만큼 좀 연기된 이 상황이 시장에는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장이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연기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동력은 좀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새로운 동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게 무엇이냐 했는데 결국은 좀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의 대선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대선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다가올 시점에 대해서 결국은 트럼프의 치적 쌓기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증시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굉장히 치적 쌓기에 지금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질문하셨던 게가 무역회담이 지금 연기되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간세 무역협장에 관해서 90일 연기 시그널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지속될 거냐. 저는 여기에 가장 중점의 가운데가 화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입니다. 미국도 양보할 수 없고 지금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중국이 더 강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간세 의견을 끌고 나올 때마다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중국이 어떤 딜을 또 하면서 무역 연기 시한을 지속적으로 연기해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좀 대풀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원컨대 지금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 관해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90일 연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툼 다시 또 그리고 90일 연장 이런 시그널이 올해 내내 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무역 협상 이후에 동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그 이후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한 질문씩 저희가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파운드 질문까지 좀 정리해 드리고 개장 소식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파운드와 오늘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파운드 오늘장 좀 흐름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갈 텐데 최근에 파운드가 그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파운드가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일장도 급등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0.57% 상승한 1.333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총리도 이 연기에 대해서 좀 공식화한 상황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저희가 파운드 와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쯤에 지금 오버나잇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구리를 잡았었는데요. 이거 대신 골드와 파운드에 관해서는 모두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메이총리가 공식한 의견을 내놓고 야당에서도 국민특표에 부치겠던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예전의 모습을 볼 때도 한 달 전에 파운드는 국민특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세장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의 지금 상승 비율을 좀 계산해 보면 1.3440까지 지금 계산되는 상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로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를 지금 하박 낙폭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파운드는 장기 비율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틀 정도 더 상승 비율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일도 놀림시 매수 조건이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질문 지금 먼저 채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770님의 질문인데요. 미국 10년물 채권을 매수로 봐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미국 채 10년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가격대 살펴드리고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미국 채 10년물 오늘장의 가격은 122-02.5입니다. 0.18%의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네 6월물입니다. 네 6월물로 네 제가 좀 이 전물로 봤군요. 네 그 10년물 6월물이고 122-12.5 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금리와 좀 반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이 채권을 매수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신 거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좀 굴욕이 되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이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물이 뭐 3년물 10년물이 있습니다만은 10년물을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10년물에 관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 그리고 저점 하방대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 라인 언저리에 지금 일봉상 모습을 보시게 되면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뷰에 관해서는 지금 동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방농파기 좀 견고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대가 아무래도 좀 무너질 것 같고 122-06, 93포인트까지는 단기 조종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늘 상품과 어떤 지금 뭐 크루도의 여러 가지 지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상승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눌림이 있고 조종 장세를 거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금일에 관해서는 지금 10년물 채권에 관해서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122-12.5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지지대가 지금 마지막 남은 지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122-11-20포인트인데 여기가 지지되는 상황이 되면 매수 조건을 해보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방농파기에 관해서 10년물 국채에 관해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작은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아래의 가격대 라인이 레인지가 좀 짧은 편인데 일단 하방에 대해서는 오늘장 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좀 매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하방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이어갑니다. 네 안냐니님이 올려주셨는데 골드를 1327달러에 매수 세계학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셨어요. 자 골드가 최근에 1340달러 넘어서 50달러 가까이 올라간 이후에 좀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 1325.8달러입니다. 현재 부분. 그렇다면은 1327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세계학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저는 골드를 지금 하방낙폭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인덱스에 관해서 오늘은 지금 매도세 그래서 조종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통화류 상품 골드가 모두 올라가야 되는데 골드는 지금 상거래일 전부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는 가파른 상승 모습이 나오고 나서 골드 자체의 시험에 따라서는 조종 상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327에 지금 매수 접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한 사유가 보입니다. 일봉상 지지대를 삼아서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21선 저는 21선이라는 표현을 해외선물에서 쓰지 않는데요. 중심선 라인 지지를 보고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선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꼭 손절을 거셔야 되는데 저는 골드에 관해서는 1310포인트까지 좀 하방낙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골드는 좀 장기적으로 상승률을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눌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 눌림이 1310달러까지도 좀 열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가요? 시청자께서 지금 매수 접근을 하신 건 항상 제가 옳다 그르다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전문가의 의견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타당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손절을 안 것일 것 같아서 지금 중심선 접근을 하셨으면 적어도 1320포인트에는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계약수가 좀 많기 때문에 1322라인이 이탈되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고 지금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새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1310포인트까지 매도뷰가 며칠째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은 손절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로스컷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오늘 만약에 27라인이 회복된다면 다시 본전을 청산을 하시고 다시 진입자리를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절제마스터님 오늘 수요일장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동안 지금 한 달 내내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요. 일기업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매매에 첫 손절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매매 기준이고요. 물론 리딩 기준과 개인 매매 기준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손절이 난 부분은 리딩 개인 매매를 하다가 잤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세운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엄수하셔야지만 결국은 이 어려운 파생상품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뭐 톡방을 들어오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서울경제에 오셔가지고 샘플러스 회원은 또 같이 여러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본인의 원칙과 남의 원칙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원칙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